아 왜 이승만 박사님 몰라? 빨갱이 잡아 족치는 걸로 박사까지 한 양반이야 그 양반이 그 양반이 한 박사가 그 박사가 아닐 텐데 우리들은 적이 아니야 우리 인민해방군은 앞으로도 인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활동할 것이야 핍박받는 인민을 해방하러 와? 아니 여기 누구 핍박받고 산 사람이시오? 다 가져가면 울들은 뭘 먹고 가요? 그놈의 집안이 원래 그렇게 대대로 간신 집안이오 그변들이 사람입니까? 이렇게 사람 좋게 생긴 양반이오 동무 동무 동무님 아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시는 겁니까? 미사살이오? 무조건적으로다가 칭송을 하는 놈만이 살아남는 거요 깨 깨 깨 삽질 시작 이민 낭원 땅 만드셔야죠 만났어? 아 왜 남조선에 가면 꼭 만나고 싶다던 그 여자아이 생각하고 말 달라 날 믿지 못할 순간이 와도 그냥 날 한번만 믿어주시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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